자 이번 시간 이제 고대의 경제와 사회편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65쪽이고요. 우리가 이제 경제편과 사회편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 공부를 많이 했죠. 정치편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제, 사회편은 다른 시대하고 틀립니다. 다른 시대의 그 고려시대의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사회편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시험이 이제 잘 나오는데 고대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겹칩니다. 그 고대 정치편에서 한 번 두 번 정도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와 사회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대 경제 65쪽 한 번 들어갈게요. 자 삼국의 경제생활이라고 돼 있는데 양과로 1번의 삼국의 경제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농업중심의 경제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국가 국가가 맨 처음에 형성되었을 때 있죠.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업중심의 경제에 그래서 왕토 사상이라고 돼 있는데 왕토라는 건 뭐예요? 그 땅이 왕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모든 국가의 땅은 왕의 것이고 이 왕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초기 정복전쟁과 수탈경제입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을 해서 남의 것을 이제 약탈하는 것 그렇죠. 자 그 아래 화살표에 보면 정복지와 전쟁포로를 군공을 세운 사람과 시급과 노급이로 나눠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시급과 노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나 시급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왕족 그렇죠. 왕실이나 그 왕족이나 그리고 이제 공신들 그렇죠. 노급은 이제 관료들에게 지급하였다라는 건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시급을 초기부터 줬구나 이것도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니은범 보시면 삼국의 항쟁기입니다. 삼국의 항쟁 우리가 공부를 엄청나게 했죠. 자 군사 동원과 재정 확보를 위해서 개선을 했고요. 그 피정복민을 노비처럼 지배했던 방식을 개선했다라고 돼 있는데 당시에 그 전쟁 노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손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쟁 노비가 많이 나왔었다라는 거. 됐습니다.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수치제도의 정비입니다. 그래서 수치제도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치체제 이것은 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치제도 그리고 토지제도가 무엇이냐 이거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치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수치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국가에게 세금을 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거고요. 토지제도 같은 것은 오히려 이건 이렇게 가겠죠. 국가가 당시에 이제 관리들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들 공무원들의 뭐 월급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월급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지급하였다라는 표현을 쓸 때 토지제도. 수치체제 같은 경우 수치제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딱 한 번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도 수치체제 조선의 수치체제 모르면 절대 안 되고요. 그때 가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거를 혼동해가지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서 똑같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냥 암기를 내버리는 그렇죠? 자 세금을 걷어봅시다. 동그라미 2번 수치제도의 정비예요. 그래서 종류에서 보면 조세곡물역이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고려 때도 조세곡물역. 조선에도 조세곡물역이에요. 조세,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호를 나누어 곡식과 포를 징수했고요. 곡물, 그래서 지역의 특산품을 현물로 걷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동네의 특산품이 공납, 곡물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삼국시대에는 15세 이상의 남자를 동원했다라는 건데 한 15년 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역, 고대,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는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역을 부여해서 동원을 했다라고 그럼 틀린 거죠. 15세, 지금은 그런 거 안 나와요. 조금 이따 하겠지만 남북국시대,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되면서 16세로 고착화가 되고 16세에서 60세까지 남자를 장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의 증수 대상이 되는 게 16세에서 60세예요. 그런데 고대 국가만, 이 삼국시대만 15세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왔는데 요즘은 이런 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자, 니은번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호를, 그러니까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수치를 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좀 특징이고. 동그라미 3번 농업인데요. 휴안농법. 이것은 이제 휴경농법이라고도 해요. 시비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거름을 주는 겁니다. 그 농경지에 거름을 주는 건데 이게 고려시대부터 시비법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시비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한 다음에 다시 농사를 짓니까? 못하잖아요. 썩혀야 돼요. 그렇죠? 좀 묵혀놔야 되죠.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냥 버려두는 땅이 있었으니 그것이 휴경농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을 수가 없다. 진례도. 땅이 없으니까. 자, 니은번. 그 농업 생산력 증대. 그래서 우경을 장려합니다. 이것은 6세기 신라 지증왕 때. 그렇죠? 이 내용이 이제 삼국사기에 적혀 있어요. 6세기 신라 지증왕 때 우경을 시행해야 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뭐 고구려 백제도 했을 거는 같은데 그건 추측일 뿐이고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때로 보자라는 거죠. 철제 농기구의 보급, 그리고 황무지개관, 수리시설 확충. 그래서 이제 저수지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리게 되죠. 그래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라는 것. D급번 보시면 농민생활 안정책인데 그 아래에 보시면 화살표에 고구려의 고국천왕은 진대법을 시행했죠. 그래서 2세기 때 고국천왕 그 을파소를 국상으로 기용합니다. 그래서 이 을파소에게 진대법을 시행해봐라라는 거죠. 그래서 춘대춘합제도 이것은 이제 정치편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왕은 누구다? 고국천왕이었다라는 거. 양과로 2번. 귀족과 농민의 경제생활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귀족이죠. 자기 소유의 토지와 국가에서 준 녹음이나 시급 등으로 대토지를 소유했어요. 귀족은 어느 나라? 그러니까 귀족 어디까지? 고려까지 귀족. 그리고 조선감은 양반이죠. 지배층은 항상 잘 살았습니다. 농민들은 힘들고요. 자 귀족들. 아래줄에 보면 맨 끝에 보시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유했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자기 소유의 토지 그리고 귀족에게 토지를 빌려서 경작을 했다. 농민. 그래서 농민은 스스로 자신의 농경지 자작놈이라고 하죠. 자기의 농경지. 자기의 땅이 없는 사람은 소작을 하죠. 소작놈. 그래서 누굽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귀족들. 귀족들의 땅을 대신 경작을 해주고 대가를 그냥 지급을 한 거지. 대부분이 생산량의 몇 프로 낼 것 같아요? 50% 냅니다. 2분의 1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은 양반들은 귀족들은 그렇죠? 도둑놈들이 다. 자, 66쪽 보시면 양과로 3번. 수공업과 상업이에요. 동그라미 1번. 수공업입니다. 자, 기억본에 보시면 초기. 노비가 국가에서 필요한 무기와 장신구를 생산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수공업을 담당했던 걸 초기에 노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생각이 그렇죠? 고착화돼가지고 천시되는 거죠. 천안놈들이 하는 것이 수공업이다. 이것이 조선 후기까지 가요. 그렇죠? 물론 조선 후기 가면 평민이잖아요. 이때 초기에만 노비가 담당을 했지만 조금 있으면 점차적으로 평민들이 수공업을 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가면 평민들도 계층이 나네요. 최상위가 농민이죠. 그리고 제일 아래가 수공업인데 왜 이렇게 천시받았느냐? 이유는 여기 있죠. 전통적으로 수공업은 노비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랬구나. 자, 리언반 보시면 국가체제 정비 후 관청수공업. 그래서 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수공업을 운영을 하는데 국가에서 이제 지정을 해줘요. 네가 수공업 담당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장을 해준다라는 것. 동그라미 2번. 상업인데요. 자, 기억본 시장과 행상입니다. 그래서 수도와 같은 큰 도시에서만 시장이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미천왕 설화가 있는데 옆에 이제 날개에 보시면 미천 설화가 있어요. 고구려 미천왕은 어렸을 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남의 집 머슴을 하거나 소금 행상을 하였다고 한다. 이런 것처럼. 아, 이런 설화도 있었구나. 뭐 시험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그 본문에서 기억본의 세 번째에 있는 그 진흥왕은 강조되어 있는 거 있죠. 아, 신라 지증왕 때 동시전을 설치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대외무역이에요. 그래서 기억본의 공무역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사치품 위주. 흥덕왕 때 나중에 이제 흥덕왕 때 사치금지령도 내리잖아요. 그렇죠? 남북시대지만. 자, 니은번 보시면 그 수입과 수출품이 있어요. 비단서적 약재 수입을 했고요. 수출은 이제 금, 은, 세공품을 우리가 수출을 했었다라는 거. 자,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를 봐보자라는 거죠. 2번, 남북시대예요. 양과로 1번에 보시면 통일신라의 경제정책입니다. 역시 조세, 곡물 여기 있죠. 조세해 볼게요. 생산량 10분의 1을 수출을 했고요. 니은번 보시면 곡물. 그래서 촌락 단위로 특산품. 자, 디귿번 보면 그렇죠. 16세에서 60세까지 남자를 동원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군역과 요역이 있어요. 군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군대를 갔다 오는 것. 요역이라고 하는 것은 막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국가에서 궁을 만든다. 궁궐을 만든다. 그러면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동원을 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토지제도의 변화죠. 이게 월급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니은번에 보시면 신문왕.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했죠. 이것은 뭐예요? 왕권 강화입니다. 성덕왕 때 일반 농민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재정 확보 정책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민정문서가 있는데. 민정문서는 매우 중요하죠. 민정문서다라는 거에요. 자, 이것은 이제 그 발견. 발견이 이제 1930년대에요. 그래서 1930년대에 일본에서 발견이 됩니다. 일본 도다이사.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이 되는데. 일본 절에서 발견되는 거에요. 문서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당연히 일본 거겠거니 했는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봤더니. 어? 이거 통일신라 문서인데. 통일신라. 서원경. 오소경 중에 하나죠. 이 서원경. 자, 서원경은 그 청주죠. 청주. 지금의 청주에요. 그래서 충주라고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죠? 조심해야 되고. 서원경의 내용인데. 이 서원경 안에서도 여러 마을 있잖아요. 그 중에 4개의 촌락. 4개의 촌에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산 장부에요. 이 민정문서를 가지고 신라 장적 민정문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누가 적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그 지역 촌주가. 촌주가 3년마다 작성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매년 조사는 매년 해요. 조사를 매년 해가지고 1, 2, 3년째 되는 데 있죠. 이 3년치를 이제 통계내가지고 작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잘 나오는 거. 촌주. 촌주를 중앙에서 파견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니죠. 파견했으면 중앙에서 파견한 거. 촌주는 뭐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 지역 도착 세력이에요. 그래서 파견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 신라 민정문서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 혹은 지방에서 파견된 촌주가 3년마다 작성했다. 그럼 틀린 겁니다. 파견 아니에요. 그 지역 도착 세력이에요. 자, 내용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내용 같은 게 적혀져 있는데 내용 거기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사람의 많고 적음, 사람의 다소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뉘었고요. 연령이나 성결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눴다라는 거죠. 그래서 9등급, 6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기록을 했던 재산의 형태, 재산 목록을 다 작성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산 목록을 왜 작성을 했었느냐. 목적 있겠죠. 당연히 뭐겠습니까? 뭐와 관련이 있어요?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활용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세금 징수에 활용을 하기 위한 장적, 민정문서였다라는 거예요. 민정문서는 그 페이지 69쪽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69쪽. 민정문서에 대해서 사료가 나와있죠. 두 번째 거 69쪽. 토지는 논, 밭, 촌주, 위답, 내실형답 등 토지의 종류와 면적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인구, 가호, 노비의 수와 노비수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그 밖의 소와 마래, 수, 뽕나무, 잔나무, 호두나무수까지 죄다 기록을 했던 것이 민정문서입니다. 그렇죠? 됐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넘어가시고. 우리는 다시 페이지가 66쪽으로 갑니다. 이 내용 잘 나와요. 문제에서 그 통일신라 민정문서와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옳은 설명은 1, 2, 3, 4, 5, 1, 2, 3, 4. 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됐습니다. 양골의 2번에 통일신라의 경제 나와있는데요. 상업의 발달, 그래서 효소왕 때 기존에 있었던 시장이, 동식, 시장 자체가 번성을 했다 보니까 서시와 남시도 동시에 또 설치가 되었다라는 내용.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당과의 무역인데요. 예전에 신라 때는, 신라 때는 한강은 고구려와 백제가 먹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서 어떻게? 당항성을 통해서 직접 교류가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당항성 체크를 좀 해두시고. 그리고 지금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당과의 무역 나오죠. 공무역과 사무역의 발달이라고 되는데 이쪽에 우리가 이제 정치편에서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유학생들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당과 신라가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넘어갔던 신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말이죠. 당나라에. 그래서 당나라에 한인타운이 생겨요. 코리아타운이 생기는데 이 산둥지역,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양지강이 흘러는데 이 양지강 하류. 이쪽에 신라인들의 거주, 거주 마을이 생겨요. 이른바 신라촌, 신라방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람들을 관리할 관청이 필요하죠. 신라소, 그리고 이제 신라원은 사원이에요. 저를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장보가 되었던 법화원, 그리고 이제 신라 뭐가 있을까요? 관, 신라인들의 유숙소.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신라인들의 여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생기는 거죠. 코리아타운이 생겼다라는 것. 됐습니다. 넘겨보시면 67쪽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일본 무역. 그래서 8세기 이후에 활발했고요. 동그라미 4번에 국제무역항. 국제무역항은 이쪽에 있는 울산항입니다. 울산항, 그래서 울산항 하면 아라비아 상인. 이 아라비아 상인은 이슬람 상인이라고도 하는데 시기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것뿐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 울산항은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던 국제무역항이었다라는 것. 통일신라. 자, 동그라미 5번 청해진을 설치하는데 청해진은 그 어디에 설치하죠? 이쪽에 완도에. 그렇죠? 누구 기억나야죠? 장보고지요. 자, 청해진. 장보고가 해적을 소탕하고 완도에 설치하였다. 828년이에요. 그래서 흥덕왕 때 설치를 하죠. 흥덕왕. 자, 그래서 그 황해와 남해의 해상무역권을 장악을 했다라는데 이 장보고의 난이 있었죠. 장보고의 난. 그리고 청해진이 해체되는 것. 이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해야죠. 자, 이것은 청해진 설치라는 거고 이 문성왕 때입니다. 둘 다 문성왕 때예요. 문성왕 때 장보고의 난이 있었고 이 왕비,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만들려다가 실패를 했었죠. 846년. 그래서 장보고의 난이 몇 년에 있었느냐 이건 물어보지 않아요. 문성왕. 문성왕 때 물어봅니다. 혹은 흥덕왕 때 장보고의 난이 있었다. 이런 거. 좀 치사하지만 나오는데 어쩔 거예요. 851년 청해진이 해체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좀 중요하지는 중요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장보고의 난과 동시에 청해진이 해체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시기가 틀려요. 양거로 3번은 귀족과 농민의 생활입니다. 귀족은 잘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치품을 선호했어요. 흥덕왕 때 사치금지령을 내릴 정도니까 말 다 했고 동그라미 2번 농민들은 힘들었겠죠. 그래서 농민의 생활은 어려웠다. 끝. 양거로 4번입니다. 발해의 경제예요. 수치제도 뭐 있어요? 조세, 곡물, 역이 있겠죠. 조세, 조보리, 콩 이런 것들. 그리고 곡물, 배, 명주, 가죽 이런 것들이 특산품이었다. 발해. 역은 부역이죠. 농민들 동원해서 막렬시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경제생활인데 경제생활은 예전에 부여에서 봤듯이 반농, 반목이지요. 됐어요. 농업, 반농사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니은반 보시면 목축수렙의 발달이죠. 그래서 목축업에서 대표적인 것이 말인데 말은 그 솔빈부에 있었던, 솔빈부에서 났던 말이 최상품이었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말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래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빈부의 말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모피 이런 것들 발해의 특산품이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자, 리을번 보시면 상업에서 상경용천부, 상경이 예전에 수도였잖아요. 그렇죠? 교통의 요충지, 이런 데서 발달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상품 매매는 현물화폐를 사용했어요. 현물. 자, 특징적인 게 또 외국화폐도 같이 통용했어요. 요거,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죠. 자, 별거 아닌데 시험에 내요.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 대외무역입니다. 대외무역. 그러면 발해의 무역은 어떻게 했을까? 당나라에서 당나라와의 발해의 관계는 맨 끝에 보시면 발해관. 이것이 이제 성둥반도와 동조우에서 발해관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당나라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자, 수출품, 모피, 인삼, 불상, 자기. 그리고 수입품, 비단책. 요거는 이제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시면 돼요. 모피, 인삼, 불상, 자기. 그렇죠? 자, 일본. 일본과 이런 건데. 한번 제가 이것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발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가 있죠. 당나라. 그러니까 당나라라고 하기보다 중국이라고 할게요. 자, 중국 발해에서 수출품과 수입품이 있죠. 그렇죠? 지금 제가 외워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피, 인삼, 그리고 뭐 있어요? 불상, 자기. 수입품 뭐 있죠? 비단과 책이죠. 비단 책.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통일신라. 아, 뭐 뭐 갖다 줬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단 책이라고 하죠. 서적. 비단과 서적이요. 아, 똑같구나. 그렇죠? 똑같아요. 자, 통일신라에서 중국에 보낸 것은 금, 은, 세공품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발해에서 그 일본과 연결을 했던. 자, 예전에 우리가 정치편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신라도가 있었어요. 신라도 그리고 일본도가 있습니다. 일본도. 일본도. 칼이 아니고 길도자잖아요. 그렇죠? 아, 발해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던 일본도도 시험에 나옵니다. 아, 치사지만 나와요. 어쩔 거예요. 나오는데. 자, 요게 상경이죠. 자, 요쪽에 가면 동경이 있어요. 동경. 그래서 상경을 거쳐서, 동경을 거쳐서 일본으로 넘어갔던 것이 일본도입니다. 자, 신라는 신라길이 있죠. 신라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요쪽에 이제 남경이 있습니다. 남경. 신라길은 뭐 상경에서 동경으로 거쳐서, 동경에서 남경 거치고 신라로 갈 수도 있고요. 상경에서 남경을 직접적으로 거쳐서, 남경에서 신라로 거칠 수도 있었다. 이것이 신라길, 신라도. 그리고 일본도도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일본도 같은 경우는 남경을 거쳐서 갔다. X예요. 동경을 거쳐서 넘어갑니다. 동경은 동쪽이 있잖아요. 일본에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지. 그렇죠? 동일실라도 역시 남경에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신라도, 일본도를 공부를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라 다음에는 우리 안 배웠지만 뭐가 나오죠? 고려 나오죠. 고려 다음에는 누구예요? 조선 나오죠. 자, 중국은 당나라 있죠. 조금 쓰면 이제 송나라가 나와요. 그리고 원나라 나오고 명나라 나오고 또 청나라가 나오는데 다 마찬가지.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공통점은 비단서적을 우리가 받아왔고, 넘겨준 건 금은 세공포.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을 내두시면 공부할 때 수월하다라는 거죠. 자, 페이지가 이제 7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1쪽.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삼국시대 농업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지요. 자, 1번. 농업은 자기 소유의 땅을 경작하거나 귀족의 땅을 소작하였다. 그렇죠? 자작놈 혹은 소작놈이죠. 맞는 설명. 두 번째, 걸음을 주는 기술이 발달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고려시대예요. 당신은 걸음 주는 법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묵혀두었다. 휴경 농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고. 3번은 6세기 무렵부터 우경이 시작되었다. 지중왕 때죠? 맞습니다. 그렇죠? 4번은 고리대를 갚지 못한 노비로 전락했으니, 이 채무노비를 막기 위해서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시행을 했었죠? 자, 다섯 번째, 백성들은 삼배 공무를 관하에 냈다. 세금 내는 거 맞죠? 하나만 더 할게요. 그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통일신라 민정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국가의 부의역과 조세의 기준 마련을 위해서 중앙에서 촌주를 파견했다. 그렇죠? 틀렸죠? 촌주는 더 착세력이라고요. 누가 파견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1번이 정확히 틀렸죠? 넘어갑시다. 이런 자세한 문제풀이는 다다음 시간인가요? 이 단원이 끝나면 제가 또 문제풀이 들어갈 때 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73쪽 들어갈게요. 자, 고대 사회편이죠? 우리가 이제 사회로 왔습니다. 신분제사회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초기 국가, 철기시대 국가의 신분제 모습을 한번 보자. 가라는 세력이 있고요. 대가, 아. 그리고 그냥 어차피 똑같으니까. 대가라는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써있는 호민이 있죠? 그리고 하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민이, 노비가 있죠? 자, 이 호민, 그리고 아. 호민, 부유왈로 자를 써요. 그리고 하호, 하호는 아래 하 자를 써요. 이 백성민 자를 쓰니까 백성 같죠? 그렇죠? 부유한 농민, 그리고 아래 농민. 자, 대가와 가는 중앙집권 국가로 가면서 변합니다. 그렇죠? 대가와 가는 귀족으로 변하고 편입되고. 평민으로 가는데, 당연히 하호는 평민으로 가겠죠? 호민은요,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평민으로 가죠. 그런데 돈 많은 애들이 있었잖아요. 부유한 애들은 일부 귀족 세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들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누가 나와요? 하호예요. 그래서 하호 같은 경우는 농사에 종사하고 있었던 평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민으로 발전이 되죠. 노비는 이제 천민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에서 귀족, 혁민, 천민으로 이렇게 신분이 형성이 된다라는 내용을 써 놓은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신분제도의 특징. 자, 기억번 보시면 뭐가 나와요? 율령이 반포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니은번 혈통을 중시했죠? 능력가짓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태어나길 잘 태어나야 돼요. 자, 신분은 자신이 속한 친족의 사회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기겁번 신분제도의 세분화. 그래서 맨 끝에 보면 골품제가 나오죠. 골품제는 우리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할 거예요. 자, 양과로 2번에 보시면 귀족, 평민, 천민. 그래서 이제 이것이 고대 중앙집권 국가지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귀족. 그래서 니은번 보시면 정치권력과 사회, 경제적 특권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 자, 동그라미 2번 평민이죠. 대부분 농민이고 자유민이고. 니은번에 보시면 조세국민, 역의 부담을 다 떠안는 것이 평민입니다. 어렵죠. 천민, 대부분이 노비죠. 그래서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자, 이제 삼국시대 사회의 모습을 좀 보자.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보면 지배층, 계루부 고시를 비롯한 이것이 왕족이고요. 오부 출신의 귀족. 그래서 날개에 보면 오부가 나와 있는데 오부는 조금 기억을 좀 해보자는 게 정리가 필요해요. 중국의 삼국지에 보면 고구려 오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것처럼 소노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계루부. 계루부,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절루부, 그리고 순루부, 노부로 끝나죠? 그렇죠. 관루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개의 부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우리 그 삼국사기. 우리 삼국사기의 기록. 그러니까 우리 기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소나부, 소나부. 그리고 이제 계루부는 그대로 계루부고요. 그리고 이제 절루부 같은 경우는 연나부. 혹은 이제 재나부라는 표현을 써요. 재나부. 그리고 이제 관나부. 그리고 이제 관나부. 아, 복잡하죠? 그런데 어차피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물어본 적이 이제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물어봤냐? 이게 아니에요. 이 부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물어봤었습니다. 이전의 왕족. 그러니까 초기의 왕족이었던 세력들은 소나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계루부 고시가 왕위를 세습했죠. 그래서 왕위에 확립하는 계루부 고시가 왕위가 되잖아요.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절루부 있죠. 연나부 혹은 재나부에서 왕비를 배출했어요. 그래서 왕비를 배출했던 부족. 이렇게 세 가지는 기억을 해두세요. 모르셔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족 이름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연나부가 나왔어요. 연나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나부, 연나부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자, 이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적어두세요. 자, 페이지 74쪽입니다. 고구려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엄격한 법률입니다. 자, 고구려는 이 뇌옥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뇌옥은 이제 감옥을 얘기하는 것이고 감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죽였다. 그렇죠? 엄격한 법률이었어요. 반역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자는 화형에 처한 다음에 죽였는데 다시 목을 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족도 역시 노비로 삼아버려요. 이것이 뭐예요? 연주화제지요. 그렇죠? 두 번째 거 보면 적에게 항복한 자나 전쟁에서 패한 자는 죽여버렸고요. 자, 도둑질한 자는 12배. 이거 일책시비법 부여였는데 고구려에도 일책시비법이 있어요. 그렇죠? 고구려 부여는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유는 말씀드렸었어요. 자, 동그라미 3번. 성격은 상무적이고 씩씩했다라는 거죠. 자, 혼인풍습, 서욱제, 형사취수제. 다 설명드렸던 거죠. 이제 백제로 넘어갈게요. 백제. 자,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입니다. 부여씨.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백제 부흥운동할 때 안검고 흑도복 풍 했죠. 이 풍의 성씨가 부여씨예요. 그래서 부여풍이라고 불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왕족을 알 수가 있다. 부여씨가 왕족이었고요. 8성, 성씨 8개가 귀족이었는데 사씨, 연씨, 해시, 진씨, 국씨, 목씨, 백씨, 협씨. 이렇게 해서 8개 성씨가 8성의 귀족이었다. 그래서 사씨, 연씨가 초기의 백제의 주도세력이었던 귀족들이었고 해시와 진씨는 초기의 왕비족이었다라는 거죠. 왕비족. 왕비족. 자, 한문을 능숙하게 구사하거나 관청실무에 밝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3세기 고위왕 때 벌써 관제정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고구려, 신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빨리 이루어졌다. 동그라미 2번. 역시 엄격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백제하면 좀 순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구려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요? 고구려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원조가 내려와서 나를 세웠으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세단 말이죠. 반역한 자나 전쟁터에서 퇴각한 군사 및 살인자는 죽였어요. 목을 베서 죽였고. 도둑질한 자는 귀양과 동시에 2배로 배상을 물겠고요. 뇌물을 받거나 횡령을 했을 때 관리들. 그렇죠. 얘들이 이제 3배를 배상하고 종신금고, 무기금고 지금 따지면 이렇게 처했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째. 고구려와 유사성, 언어풍속, 의복, 상무적 기질, 엄격한 법률 이런 거 다 고구려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제 하나만 적어놓을게요. 백제, 백제 풍속 세련되었다. 의복 같은 거 세련되었다. 세련된. 이런 것들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중국의 양나라에 사신단이 파견되는데요. 이 양나라에 파견된 사신들을 중국에서 그림을 그려서 나타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양직공도입니다. 양직공도에 보면 백제, 사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비단어도 있고 딱 이러고 있는 거 있죠. 기억이 안 나세요? 문화편이나 이런 데 가면 한 번쯤은 보게 될 겁니다. 사신, 그림. 그것이 이제 양직공도인데 이것을 보면 당시에 백제 사람들이 얼마나 세련되고 안정적이었는지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양가로 3번에 이제 신라입니다. 지배층은 이제 성골과 진골이죠. 왕족인 성골이었다는 세력과 진골은 왕족이 아니었지만 통일 이후에 왕족이 되는. 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화백회의죠. 귀족회의로 국왕추대나 폐위까지 결정을 봤어요. 김춘추의 할아버지 진지왕도 폐위당하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골품제인데요. 골품제는 우리가 76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자는 거죠. 76쪽에 보면 신라의 골품제가 나와있어요. 자 신라 골품제 이것도 한번 지워볼까요? 자 이 그림이 나와있는데 일단 그림을 글자로 외우면 더없이 좋겠다라는 거죠. 자 1등급, 1관등, 1관등에서 17관등까지 있고 진골이 있죠. 성골은 왜 빠졌는지 아시죠? 6두품, 6등급 아찬까지 있고요. 그렇죠? 5두품, 그래서 10등급 대나마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5두품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벌찬, 6등급 아찬, 그리고 10등급 대나마, 그리고 여유가 있으신 분은 11등급 나마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6등급 아찬, 10등급. 자 그리고 10, 어 어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분필을 먹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어 요쪽에 공복을, 그러니까 이제 관리의 복색을 입는데 자색, 그리고 비색, 청색, 그리고 황색이에요. 아 분필을 너무 많이 먹었네요. 그렇죠? 자 자비, 청, 황색인데요. 자 요기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6등급은 무슨 세상에 별난이 있기 전까지 자색을 절대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역시 5두, 5두품도 역시 자색, 비색을 입을 수가 없지요. 자색, 비색, 청색 입을 수가 없고. 요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진골은 황색을 입지 못했나요? 입었지요. 다 입잖아요. 자비, 청, 황색 다 입을 수 있고 6등급은 비, 청, 황색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것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자 대하차는 골품제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대하차는 그 비색 공복을 입었다라는 거지 대하차는 이제 5등급이니까 비색이 아니고 자색이어야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자 요기에 보면 6두품, 6두품 6등급 아찬까지 올라가는데 아찬까지 올라가도 자리가 몇 개 없어요. 티오가 안 나요. 이쪽 진골에서 6등급 아찬은 티오가 많겠지요. 그런데 이쪽은 한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힘들뿐더러 어디에? 진골에 비해서 올라가기도 힘들뿐더러 올라가서도 취득하기 6등급 아찬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기 취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6두품의 별명이 따로 있으니 그것이 등란입니다. 그래서 등란이라는 단어도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6두품과 5두품 특히나 6두품 애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중위제도라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중위제도. 중위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우리 군대 갔다 온 학생들 있죠? 준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준위? 보셨잖아요. 그렇죠? 준위 그 소위같이 생겼는데 노란색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사부터 해가지고 원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갈 데가 없죠? 그때 이제 하나 특진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진제도가 일종의 특진제도가 중위제도인데 6등급은 아찬이잖아요. 아찬은 4중 아찬까지 4중 아찬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놨고요. 대나마 10등급 대나마 대나마는 9중 대나마까지 11등급이 남아가 있었어요. 남아는 7중 남아까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단 얘들의 등급은 뭐예요? 6등급. 그렇죠? 6등급인데 6등급의 최상위 중에서 최상위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예전에 연계소문이 이제 망리지였는데 대망리지 올렸죠. 그런 건 좀 틀린데? 대망리지가 이제 됐는데 하여튼 6등급인데 6등급에서 최상 1순위면 0순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아 설명이 힘들다. 자 아무튼 이 골품제인데요. 보세요. 이 골품제가 자 지금 뭐에 적용이 되죠? 관등. 그렇죠? 그래서 아 관등만 해당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관등과 함께 어디 일상 생활까지 생활까지 규제를 내버립니다. 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 집에 크기 방이 몇 개 있느냐 이런 것도 규제를 했었고요. 진골은 몇 개 이상 내야 되고 6등급은 몇 개 이상 되면 안 돼요. 관아에 끌려가서 뒤지게 맞는 거예요. 담장의 높이. 담장의 높이가 엄청 높아요. 그러면 진골. 성골진골이겠죠. 그런데 담장의 높이가 좀 낮은데도 그래도 보이지 않고 높아요. 6등급이겠죠. 어느 정도 보인다. 5등급이고 싹 보인다. 4등급.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높으니까 이제 겉에서 봐도 아 저기에 사는 사람이 누군가 이 신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이 담장의 담장을 만드는데 이 재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암석의 재료도 다 정해나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현무암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그렇죠. 얘들이 현무암 이런 거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얘들은 있으면 안 돼요. 우물을 누가 가져요. 건방지게. 그렇죠. 얘들이 우물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뚜껑이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진골. 그렇죠. 없으면 얘들. 그러니까 우물 뚜껑까지도 이렇게 사회 제약을 했었던 것이 골품제. 그러니까 뼈에 사무치는 제도죠. 아 열받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삼국사기의 내용 골품제 이 표 아래 아래 보면 삼국사기의 내용 진골은 찾으셨죠. 진골은 방의 길이와 폭 24척을 넘을 수 없고 그 성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점점점. 6두품은 방의 길이가 21척을 넘을 수 없고 자 4두품은 백성의 밤은 길이 와 폭 15척을 넘지 못한다. 아주 그냥 여러 가지로 아주 사람들 못 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74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골품제를 냈어요. 그렇죠. 74쪽 골품제. 자 동그란 4번에 이제 화랑도를 할 겁니다. 화랑도. 자 화랑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김유신은 화랑 출신이죠. 그렇죠. 이 화랑도 같은 경우는 자 한 명의 화랑이 있죠. 한 명의 화랑이 있습니다. 이 화랑도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뽑는데 누구? 귀족의 자식들에서 지도자를 뽑게 돼 있어요. 어 지도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은 낭도로 구성이 되는데 귀족의 자식 중에 어 지도자가 못된 친구들은 이제 낭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민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화랑도라는 것은요. 한 명의 화랑과 여러 명의 낭도가 이 한 명의 화랑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무리지어서 다니는 것을 앞자따서 화랑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화랑도가 여러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꼭대기에 화랑을 총괄하는 사람이 국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국선, 화랑, 낭도로 구성되어 있는 정확하게 이제 화랑과 낭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화랑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치원이라는 학자가 낭랑비서에 이 화랑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이 화랑도를 가지고 풍월도 풍류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 화랑도는 무엇을 하는 거죠? 이 청소년들의 단체예요. 그러니까 귀족의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집단인데 이 청소년들이 그 명산대천을 명산대의 천을 찾아다니면서 제를 올리고 그리고 학술을 익히고 그리고 무예를 연마하는 이런 단체였다라는 거죠. 신라의 화랑도였어요. 그래서 진흥왕 때 공인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 사회통합과 인재육성으로 신라 삼국통일에 기여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계층 간의 갈등을 갈등 혹은 대립을 어느 정도 어떻게 완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표현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계층 간의 왜요? 증거라고 육두품하고 관계가 좋겠습니까? 안 좋죠. 갈등 누가 특히나 육두품이 에잇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평민들도 이렇게 같이 얽히고 설켜서 먹고 싸우고 입고 행동을 다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민이 이 화랑도에 다니다가 다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족이. 그렇죠? 귀족이 치료해주면서 고생한다 얘야.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족들도 고마운 부분이 있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 그 날개 부분에 이제 좀 빈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 이제 하나 좀 적어놓읍시다. 자 원광에 세소 고개가 있는데요. 자 이 화랑도가 누구의 집단이라고? 신라의 집단인데 신라 청소년의 단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술 한잔 걸치면 어떻게 돼요? 확 확 혈기왕성하잖아. 그렇죠? 저는 이제 혈기왕성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혈기왕성. 술 탁 주고 웰! 막 보이는 거 없죠. 그렇죠? 자 이때는 안 그랬을까요? 아예 이때도 술 마셨다니까요. 이때도 그러고 다녔을 거라 말이지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 그냥 무법천지 내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원광법사가 화랑도의 관리지침서 다섯 개를 만들었으니 이것은 꼭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 화랑도의 관리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사군이충 그리고 사친이요 그리고 교우이신 자 지금 보세요. 그 사군이충 군신이죠. 그래서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고 교우이신 친구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유교적인 성격이 여기 나와있죠. 자 그리고 무예도 갈고 닦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장의 나에서 후퇴하면 안 된다라는 무예, 숭상, 도교적인 성격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살생유택 죽일 때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 골라서 죽여야 된다라는 불교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생유택 자 남북국시대의 생활 모습입니다. 양거래 1번의 통일신래의 생활 모습이죠. 동그라미 1번 배경인데요. 민족통합, 귀족세력, 숙청, 육득품성자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됐고 자 동그라미 2번의 도시의 발달 그래서 그 아랫줄에 보면 오소경이 도시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렇죠? 동그라미 3번의 귀족들의 호화생활을 보면 금입택이에요. 금입택 금을 입힌 주택이란 뜻이야. 고개를 끄덕고 끄덕 뭘 끄덕여요. 진짜 금을 입혔으면 난리가 났겠지. 금으로 집을 만들었으면요. 무너져요. 자고 있는다면 도둑놈들이 다 하나씩 빼가겠죠. 복숭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멀리에서 봤을 때 누구 집인지 알죠? 진골, 성골의 집이구나. 아는데 그 형태가 금을 입힌 것처럼 반짝반짝 빚이 났다. 그 정도로 파괴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주는 것이 금입택이에요. 얼마나 귀족들이 사치가 심했겠어요. 이 백성들은 이 3득품에서 1득품 이게 이제 백성이 되거든요. 이 평민화돼요. 이 평민들은 얘들의 수탈이 못 이겨서 힘들어 죽겠는데 얘들은 사치하고 있고요. 자 넘어가세요. 75쪽 보시면 맨 위에 그래서 흥덕왕이 사치금 지령을 내려요. 사치하지마! 양골의 2번 통일신라의 사회모습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8세기 후반 귀족들의 정권 다툼과 대토지 소유 그렇죠? 동그라미 2번 9세기 이후인데 니은번에 보시면 지방에 무장조직으로 결성을 하게 되니 그것이 지방 호족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9세기 말에 진성요왕 때 사회 전반에 대한 모순 증폭 그래서 지방의 반란이 급증하지요. 신라말의 사회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다? 니은번에 원종과 앤외난이다라는 거죠. 자 양과로 3번에 보시면 발해의 사회구조라고 해서 지배층 기역번에 지배층은 고구려죠. 소수의 고구려계 사람들 그렇죠? 왕족이 대시고 귀족은 고씨였다. 자 니은번에 보시면 말갈일 말갈족이 다수였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생활모습 니은번 보시면 하천촌랑민 고구려와 말갈의 전통은 유지해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편이 끝이 났어요. 자 문제를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78쪽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신라의 신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78쪽에 3번이에요. 관측의 상한성이 골품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요. 1번 정답 아 오른 것 자 2번 육두품은 아창까지 오를 수밖에 없었죠. 맞고 자 동그라미 3번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골품을 해체할 수도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번은 X 그렇죠. 3번이 정답인데 왜 그래요. 자 이거 뭐예요. 능력이 좋아도 안 된다고 뭐가 돼야 돼요. 태어나길 잘 태어나야 돼요. 그렇죠. 골품제를 해체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자 혈연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골품제였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보시면 징골만의 자색의 공부를 징골만 자색을 입을 수가 있었다라는 자 다섯 번째 개인의 정치적 출세 가혹 복색 등 사회 제약 지워버렸네 사회 제약도 많다고요. 담장도 말도 안 되는 거겠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3번이 틀렸다. 그 옆 페이지로 가서요. 무엇을 한번 해볼까요. 6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6번 문제 신라 말기에 호족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유교 사상으로 무장해서 개혁을 시도하였다. 택도 없는 소리죠. 1번 X 뭐가 틀렸어요. 유교 뭐 불교죠. 불교 중에서 어떤 불교? 선종 불교. 그래서 선종이 들어야죠. 선종 사상으로 무장해서 개혁을 시도했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중앙에서 밀린 세력이 지방에서 힘을 키웠고 몰락한 진골 귀족을 얘기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청해진을 근거로 성장한 장보고 등 해상 세력도 있었죠. 해상 세력. 자 동그라미 4번 호족 중에서는 육두품, 군진 세력, 촌주가 다수 있었다.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빠진 건 또 뭐가 있어요. 초적 세력 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사회 편을 다 했고요. 정리 잘하시고 복습 잘하시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문화편 들어가겠습니다.